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근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.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. 최순실 씨는 포스코 광고회사인 포레카 강탈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지인을 포레카 대표에 임명한 뒤 차은택 등을 동원해 회사를 뺏으려 했다는 혐의입니다. 그런데 최 씨가 포스코를 움직여 지난해 대구국립과학관 내 포스코 홍보관 재정비 공사를 땄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. 이 공사를 맡은 건 주식회사 솜. 그런데 이 회사는 최 씨가 내세운 회사였습니다. 최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실적이 없어 사업을 딸 자격이 되지 않자 대신 겉으로 공사를 수주할 회사를 내세운 겁니다. 이 과정엔 포스코 권호준 회장과 최 씨가 꽂아 넣은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. 포스코 권 회장과 황은현 사장은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최 씨 측에 공사를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.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를 통해 2억 원을 중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. 그리고 이 돈을 플레이그라운드 직원들의 월급으로 썼습니다.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포스코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. 작은 광고회사에 근무하던 최 씨 지인 조모 씨를 포스코 홍보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. 대통령은 조 씨의 전화번호까지 불러주며 최 씨 지인의 취업을 챙겼습니다.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안 전 수석은 조모 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습니다. 포스코 측 그리고 조모 씨와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. 인사 날짜는 그쪽 의사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입니다. 수석님, 지난번 권호준 회장과 식사한 후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네요. 혹시 추가로 들은 얘기 없으신가요? 연락드리겠습니다. 회장 홍보자문력으로 포스코 경영연구소 전무로 발령낼 예정입니다. 안 전 수석은 이력서를 직접 받아 포스코에 전달했고 예정된 자리에 채용이 어려워지자 포스코와 직책까지 상의했습니다.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포스코에 입사한 두 사람. 김영수 포레카 대표와 조모 씨는 검찰에서 포스코에 이력서를 내지 않고 입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리고 그 배우엔 최순실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.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.